몸풀기 게임을 시작할건데요 손가닥 밀치기를 해서 규정한다는 게임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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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표 올라와서 이거 아래잖아 아 너무 위험한거 아냐? 나 주표 안 봐준다 했거든 아 진짜 뻥쟁이들 아냐 아 나 우리 빠진걸 싫어 나 되게 싫어하는거 아니지? 아니 둘 중에 한 명 떨어지면 다 부어질거 같은데 내가 봐도 그래 자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아 진짜 이거 한번 빠지면 어차피 두려우면 없어지긴 하네 준비 시작 자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지켜보자고 자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지켜보자고 아 차오르고 있어요 아 차오르고 있어요 물이 차오른다 물이 차오른다 물이 차오른다 차오르고 있어요 야 솔직히 너 진거지 이거를 야 솔직히 너 진거지 이거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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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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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. 하나 둘 셋 오오오. 하하하하 아잇딱다 야. 아잇딱어 티 플레이이야 티플레이 야 이거 100% 다